가수 성민지가 첫 미니앨범으로 돌아온다. 성민지는 미스트로트를 통해 인지도를 다진 후 찌리리, 이별아리랑 취향적격 등의 앨범을 발매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. 이번 성민지의 신보는 생애 첫 미니앨범으로 자신의 뛰어난 실력과 매력으로 슈퍼스타로 거듭나겠다는 당찬 포부를 담아냈다. 소속사 측은 성민지가 오는 7월 4일 첫 번째 미니앨범 슈퍼스타로 컴백한다. 이번 앨범은 앞서 싱글앨범을 발매하며 반드러진 목소리와 톡톡 튀는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주목받았던 성민지의 한층 성장한 역량을 느낄 수 있을 예정이라고 정했다.